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851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7번이고요. 한양대학교 문제네요. A distinction between two, constantly different, intelligent, 두 종류의 지식의 차이는 그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죠. 결정화된 크리스탈라이즈, 유체의 지식, 결정화된 지식이나 유체형 지식인 거죠. 아무튼 distinction이 주어니까 has been widely studied, 널리 연구되어 왔다, by researchers studying adult learning, 성인 학습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또 내려가죠. 안보이니까. 안보이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크리스탈라이즈, 절정형 지식은 is heavily dependent on 아래로 매달려 있는 거죠. 의존한다. 교육과 경험에 It is consist of 다빈에여, 시버니. 왜냐하면 컨은 함께고요. 시스테레는 원래 스탠드의 뜻이에요.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건 자동사죠. 따라서 컨시스테레는 함께 서 있는 거니까 수동세 쓰지 못해요. 못해요. 원래 자동사예요. 따라서 주어고 It이니까 consist, consist, S 붙어야 되겠네요. of the set of skills and knowledge, we each learn. 우리 각자가 part of growing up, 어떤 문화권의 성장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솜씨나 어떤 지식의 세트에 배우는 그런 종류 세트의 기술과 지식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유동형 지식은 대조적으로 is so to be, SS 상승이 된 거죠. to be a more basic setup 보다 더 근본적인 형태의 집단의 능력으로 생각되어지고 not so dependent on specific education, 특정한 교육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죠. 답은 C번이고요. consist, 걱정인데 S 붙여놨네요. 함께 란 등과 시스테레, 스탠드가 합쳐져서 맞는 거예요. 스탠드가 자동사이니까 이게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좀 내려갑시다. 4078번 He believes that sharks eating 쭉 긴 줄이셔서 calories because of the boats and snorkelers 배와 스토클링을 타는 사람들 때문에 칼로리다. 이게 Daniel eating calories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뭐 이게 뭐 취해져 있는데 일단은 일단은 칼로리스가 복수형이니까 A번 탈락이죠. 레슨가 안되죠. 2번도 안되죠. 레슨가 아무튼 퓨어가 있어야 돼요. 퓨어. 칼로리즈 복수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퓨어, 퓨어, 퓨어. B번 아닌 C번하면 D번이죠. 그런데 앞에 걸 보니까 less, 퓨어, less인데 less를 쓸 확률이 더 많죠. 우리가 먹는 거는 보통 양으로 따지죠. less food를 종료하지 않던 양으로 그냥 푸드는 불가사명사예요. 물론 종료가 되면 various foods 이렇게 여러 종류가 되겠지만 나와 있지도 않지만 less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뒤에 걸 보니까 하나는 take, 하나는 여기 taking in이 있어요. take in은 속이다 등등 여러가지가 뜻이 있지만 받아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하다의 뜻이 되겠죠. 원래 뒤에 pure, count is in을 뒤에다 써도 되고 앞에 옮겨다 써도 돼요. 그래서 앞에다 쓴 D번이 답이겠죠. 더 적게 먹고 따라서 더 적게 먹고 and 따라서 더 적게 섭취하게 된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D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양으로 보기에 이팅의 목적은 less를 주로 사용한다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calorie는 가산명사니까 무슨 복수용으로 돼 있고 당연히 앞에는 pure가 사용이 돼야 되고 take in을 써야 되고 그게 take in이 돼야 되겠죠. a와 e는 calories하고 연결되지 못하죠. 40, 4079번 서울여대 문제네요. exactly 어쩌고저쩌고 we can repress our soul disappearing through the illusion 부식을 통해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 토양을 어떻게 대치하느냐는 it's not known 이거 전체가 이수의 주어로 쓰였죠. 이수의 주어로 쓰이려면 명사절이 돼야 되겠죠. 부사절을 이끄는 거 안되고 비사절이 안되고 how and what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답은 how네요. 왜냐하면 what은 의문대명사인데 what은 명사잖아요. place가 타동사고 목적어가 so it이고요. who's his 수식이 disappearing through illusion은 꾸미고 있는 거죠. 꾸미고 있는 건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그러니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명사어가. see if은 how죠.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대치하냐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가 되겠죠. 문의 정동사는 이즈임으로 간접 의문 의문사로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a와 b는 부사절이 이끄니까 곤란하고 how나 what이 답이 될 가능성인데 what은 명사로 자체제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타동사 목적어 뒤에는 후치 수식이니까요. 그 다음 강원대학교 문제네요. 어포도 적절하지 않은 건 let abc abc를 triangle who's side are be of죠. be of는 have of 같은 뜻이라고 했죠. 같은 길이를 그 변이 그 변이 같은 길이를 갖는 삼각형이라고 하자. 문제가 없죠. the mattress he slapped on 여러분이 제가 관계사 설명할 때 사실은 이동으로서 다 설명했죠. on 다음의 흔적자리겠죠. 여기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that을 갖다 놔요. 그럼 여기서 위치가 이동을 해서 이겨서 death가 이기면 death가 쓰이고 위치가 이기면 위치가 쓰이고 death가 이긴 거죠. death가 쓰이고 생략도 가능하고 on 쓴 거죠. 누워서 잔 매트리스에는 several broken strings 몇 개의 부서진 스프링이 있었다죠.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주어를 n은 뭐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귀속이 되는 건데 사물로서 귀속이 될 때 have를 쓰는 거예요. 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 다음 기회로 미루기기로 하고요. 7 proposition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는 abomination of wood will put up with 함께 세워놓는 게 참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다. 내일은 복잡한 구동사를 up with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원래 한 덩어리는 묶여져 있는 구동사니까 put up with까지 다 쓰고 with의 목적 자리를 흔적으로 남기고 abomination 관계사 생략하고 will put up with 쓰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C번이 답이에요. the guy that hired roberts the guy who 대신 that 쓴 거죠. who와 that가 싸워서 that가 이길 수도 있고 who가 이길 수도 있고 주격 관계사니까 보통 생략 못하겠죠. 로버트를 고용한 사람은 매니저부터 매니저부터 슈퍼마켓 매니저다. the report the size of which the government please call it boring.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소유기업 관계사는 all of which를 쓴다. 그래갖고 좀 더 지나가고 보니까 이거 과잉이동이라고 해서 all of which를 한 번 더 이동시키면 all of which 더 사이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all of which를 안 쓰고 who's를 쓰게 되면 더는 안 써야 돼요. 원래 their 사이즈가 whose 사이즈로 바뀌는 거니까 whose 사이즈라면 whose 사이즈라면 더는 없어야죠. 이거는 the size of which를 all of which the size 써도 되고 원래는 이 all of which가 the government prescribes prescribes 규정한 거죠. prescribes the size of which인 거죠. 그거 the size of them인 거죠. the size of the report인 거죠. of the report을 all of which로 바꿨다가 all of which로 이동시킬 수가 한꺼번에 다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그 크기를 규정을 했던 그 리포터는 아주 리포터는 리포터는 아주 지루하다 이런 거죠. 구동사의 결합형 C번이 답이죠. up with 쓰면 안 되고 뒤로 up with 다 뒤에다 써줘야 돼요. 관계사는 생략해도 괜찮고요. 결합형이 되는 게 강력한 결합형이기 때문에 동반 이동을 시키지 못하고 전치사를 뒤에 보류시켜야 된다는 거죠. our of는 have it to share whose 사이즈는 대가 싸움 무조건 whose 사이즈가 쓰이겠죠. 무조건 이긴다. 이런 거죠. the matrix 여기 흔적자료가 올라가면서 위치와 대트가 싸워서 대트가 쓰인 거죠. 이게 매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어떨 때는 어쩌고 저쩌고 머리 아픈 거예요. 이렇게 박치기에서 앞으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사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the size of which the government prescribes 원래 the size of which에서 the size of which가 한꺼번에 앞으로 이동을 한 거죠. 아니면 of which만 of which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e size of which로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of which를 한 번 더 과잉 이동을 시키는 거죠. of which 더 사이즈도 써도 돼요. 그러나 of which를 후수로 바꿀 때는 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수 사이즈로 바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